타올씨부터 시작하네요 시작! 눈높이 다 깜짝해 식탁 위에 고기 올려질 때 조금 더 가까워진 삼겹살 미치게 만드는 너인걸 아무도 널 못먹게 품을 강추고 싶어 널 누리네 시선들 내 안에 일어난 탐들 내 안에 깨어나 잠시 모든 두 눈에 불꽃이 튄다 음식 곁에서 모두 다 물어다 이젠 조금씩 사나워진다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나 으르렁 으르렁 으르렁대 액 Iya 고맙습니다.